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종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추진중인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비행체의 성능을 시험하는 1단계 무인 계획과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오리온 캡슐이 달 궤도를 돌아 지구로 귀환하는 2단계 그리고 우주비행사 4명이 달의 남극에 착륙해 일주일간 탐사활동을 벌인 뒤 이륙해 귀환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나사는 1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했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모모 이후 50년을 나타냅니다. 모모가 있은지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마크는 모모를 나타내다. 자주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달은 나타냅니다. 모모 후 50년을. 즉 모모가 있은지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다음 달은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모모가 있은지. 다음 달은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모모가 있은지. 마지막 아폴로 달 탐사 임무가 있은지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미션 투 더 문 달 탐사 임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폴로 미션 마지막 아폴로 미션 자 마크를 보시겠습니다. 마크. 어디 어디에 마크를 하다. 그래서 표를 하다라는 뜻을 다 아시죠? 어디 어디에 마크를 하다. 표를 하다. 왜 표를 합니까? 어떤 표나 기호를 붙여서 모모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모모를 나타내다. mark라는 것은 모모를 나타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모모를 나타내다. 모모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모모를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자 그 다음에 모모를 모모로 특징 짓다. 특징 짓다. 예문 보시면요. The agreement marks. 그 하부인은 마크를 한다. 즉 표시를 한다. 왜요? 나타내기 위해서죠. 모모를 나타내 준다. A new phase.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 줍니다. The agreement marks a new phase.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나타내 줍니다.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에서. A ceremony. 기념식인데요.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Of the end of the war. 종전 70주년. 그래서 이때 mark는 모모를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Took to the streets.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To mark the occasion.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To mark the occasion.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A summer marked by 뭐뭐뭐. 몸으로 특징 지어진 여름. A summer marked by heavy flooding. 대홍수로 특징 지어졌다는 것은 대홍수로 얼룩졌던 여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A summer marked by heavy flooding. 그래서 mark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마크를 하다. 표를 하다. 표나 기호를 붙여서 모모를 나타내다. 보여주다. 모모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모모를 모모로 특징 짓다. 좋습니다. 주요 어휘들을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다뤄드리면 여러분은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예문까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스피킹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Sins부터 잡으세요. 마지막 아폴로 달 탐사 미션이 있은 후 마지막 아폴로 달 탐사 임무가 있은 후 좋습니다. 처음부터요. 오늘 밤 아르테미스 시험 로켓이 오늘 밤 아르테미스 시험 로켓이 그 다음에 to 하고 나오겠죠. 어디어디로 가는 길에 올라 있습니다. on the way to 어디어디 어디어디로 가는 도중에 자 어디로 가는 중인지 잡으세요. tonight NASA's Artemis test rocket is on the way tonight NASA's Artemis test rocket is on the way tonight NASA's Artemis test rocket is on the way to opening the door to mankind's return to the moon to opening the door 자 open the door to 모모 모모로 가는 문을 그렇죠 모모로 가는 길을 열어주다. to make something possible 모모를 가능하게 해주다. this discussions 이러한 논의는 may open the door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어디로 가는 문입니까? to 하고 나오죠. to a peaceful solution 평화로운 해결책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평화로운 해결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다. this discussions may open the door to a peaceful solution 그렇죠? open the door to 모모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반대도 알아야겠죠. close the door on 모모 이렇게 문을 닫을 때는 전체사 to가 아니라 on이 온다는 거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close the door on 모모 모모로 가는 문을 닫다. to make something impossible 어떤 것을 불가능하게 하다. close the door on the possibility 가능성으로 가는 문을 닫다. close the door 전체사 on 주의하시고요. close the door on the possibility of further talks 추가 회담으로 가는 길을 닫다. 그렇죠? 추가 회담으로 가는 길을 닫다. close the door on the possibility of further talks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막다. 본문에서요. is on the way 부터 잡으세요. is on the way to opening the door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습니다. to가 전체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올 때는 이렇게 opening 동명사 오는 거 잘 연습해 두시고요. 문을 여는 길에 올라와 있다. 어떻게 안다고요? is on the way to opening the door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다. is on the way to opening the door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다. is on the way to opening the door to mankind's return to the moon 자 그런데 어디로 향하는 문입니까? to 하고 나오죠. to mankind's return 인류의 기환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다. 그렇죠. mankind's return 인류의 기환인데요. 어디로 기환합니까? to 하고 나오죠. to the moon 인류의 달 기환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의 첫 발을 내딛은 그 이후로 다시 달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return to the moon이라는 표현이 잘 쓰입니다. 달로의 기환 자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다. 인류의 달 기환으로 향하는 문을 한 번에 쭉 잡으세요. is on the way to opening the door to mankind's return to the moon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다. 인류의 달 기환으로 향하는 문을 is on the way to opening the door to mankind's return to the moon 한 번 더요 is on the way to opening the door to mankind's return to the moon stirring what is an endless fascination stirring 하여 끝없는 매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tir 휘졌다란 뜻이구요. 그래서 어떤 소동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fascination 매혹 매료란 뜻이죠. fascination 매혹 매료 동사는 fascinate fascinate 매혹 매혹 What is an endless fascination 끝없는 매혹인 것 이렇게 직역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매혹적인 것 우리말로는 그냥 끝없는 매혹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stir 휘졌다란 뜻이죠. 비유적으로 쓰여서 선동하다 부추기다 선동하다 부추기다 소동이나 감정 등을 일으키다 stir up a demonstration 데모를 선동하다 stir up a demonstration stir up hatred 증오심을 부추기다 stir up hatred 증오심을 부추기다 본문에서요. 좋습니다. 처음부터요. to opening the door to mankind's return to the moon stirring what is an endless fascination stirring what is an endless fascination our Origins 만났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